161번부터 360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51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351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352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353번 문제입니다. 352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353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어디가 아픕니까? 1번. 눈. 2번. 손. 3번. 발. 4번. 머리. 353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는 어디가 아픕니까? 1번. 눈. 2번. 손. 3번. 발. 4번. 머리. 354번 문제입니다. 교통이 어떻습니까? 1번. 바쁩니다. 2번. 비쌉니다. 3번. 한가합니다. 4번. 복잡합니다. 354번 문제입니다. 교통이 어떻습니까? 1번. 바쁩니다. 2번. 비쌉니다. 3번. 한가합니다. 4번. 복잡합니다. 355번 문제입니다. 무엇이 제일 비쌉니까? 1번. 가방 2번. 책 3번. 우산 4번. 신발 356번 문제입니다. 355번 문제입니다. 무엇이 제일 비쌉니까? 1번. 가방 2번. 책 3번. 우산 4번. 신발 356번 문제입니다. 356번 문제입니다. 무엇이 제일 십니까? 1번. 안경 2번. 시계 3번. 휴대폰 4번. 운동화 356번 문제입니다. 무엇이 제일 십니까? 1번. 안경 2번. 시계 3번. 휴대폰 4번. 운동화 357번 문제입니다. 누가 제일 키가 큽니까? 1번. 호우 2번. 왕봉 2번. 왕봉 3번. 왕봉 3번. 요코 4번. 롱롱 357번 문제입니다. 누가 제일 키가 큽니까? 1번. 호우 2번. 왕봉 2번. 왕봉 2번. 왕봉 3번. 왕봉 3번. 왕봉 3번. 왕봉 3번. 왕봉 358번 문제입니다. 누가 제일 키가 작습니까? 1번. 왕봉 1번. 호우 2번. 왕봉 2번. 왕봉 2번. 왕봉 3번. 왕봉 3번. 요코 4번. 롱롱 359번 문제입니다. 집에서 제일 먼 곳은 어디입니까? 1번. 은행 2번. 우체국 3번. 경찰서 4번. 소방서 359번 문제입니다. 집에서 제일 먼 곳은 어디입니까? 1번. 은행 2번. 우체국 3번. 경찰서 4번. 소방서 360번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1번. 은행 2번. 경찰서 3번. 우체국 4번. 소방서 360번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1번. 은행 1번. 은행 2번. 경찰서 3번. 우체국 4번. 소방서 1번. 은행 2번. 경찰서 3번. 우체국 6. Chat 3번. Florida 4번이 4번이 3번이